남편이 저보고 어른들에게 싸가지 없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싸가지 없는 건가요? 결혼한 지 10개월 차 신혼이고 아이는 없습니다. 남편이랑 동갑이고요. 남편이 저보고 어른들한테 싸가지 없게 굴지 말라고 해서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있어요. 지금도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한번 사연 올려봅니다. 그냥 제 생각에 맞게 답을 한 건데, 이게 그렇게 싸가지 없다는 소릴 들을 정도인가요? 전 과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런데 간혹 시어머니께서 과일 먹어치우자고 주실 때가 있는데 메론, 수박, 참외 다 먹고 끝부분 맹탕인 것만 남아 있어요. 전 과일도 싫고 먹어치우는 것도 싫어서, 아뇨 어머님 저 과일 안 먹어요. 이거 다 끝부분이라 맛없어요 했거든요. 몸에 좋은 걸 안 먹고 몸에 나쁜 거만 먹는다고 하셔서. 남편이랑 아버님이 술 좋아하셔서 전 그래도 술은 안 마시잖아요. 라고 했는데 이게 싸가지 없다 해요. 그리고 갓 지은 밥 좋아해서 밥도 끼니마다 먹을 만큼만 해요. 남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주는 대로 먹고, 본인이 직접 찬밥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. 시댁에 가면 나둔 밥이 생길 때가 있는데 시댁에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. 갑자기 먹을 입이 늘어나니 그러신 거겠죠? 그런데 남은 밥 저한테 먹자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어머님 저 새 밥 먹고 싶어요 하면, 그럼 이 밥 누가 먹냐고 하십니다. 저희 집에서 남편 헌밥 좋아하는데, 남편 주시면 되죠 하고 제 거 새 밥 드는 것도 싸가지 없대요. 아버님 생신도 있었는데 그날도 싸웠어요. 남편 1호 형이 있는데 결혼 후 첫 생신 안 챙기고 식당 잡았다고. 아버님이 화나셔서 식당 안 가셨고 그날 약속 파토 났대요. 그래서 저한테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했어요. 그럼 너도 나도 일하는데 생신상을 차릴 순 없잖아 하고 아버님한테 전화했어요. 아버님 생신이라 식당 예약했는데 몇 시까지 오시면 된다고요? 역시 아버님 서운하다고 화내시는데 어쩔 수 있나요? 그럼 아쉽지만 식사는 다음에 하자고 하고 예약 취소하고 용돈 계좌이체 해드렸어요. 그랬더니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해서 싸웠네요. 설날 명절에도 이모님 오신다고 뵙고 가라고 하셔서 뵙고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얼굴 뵙고 인사했어요. 그리고 일어나서 가려니 이제 얼음막 오셨는데 어딜 가냐고. 어머님이 전 내오고 한 입 먹고 가라고 하세요. 그래서 어머님 저도 집 가고 싶어요.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세요. 아빠 이따가 모임도 있으셔서 나가시기 전에 가서 인사해야 해요 하고 나왔던 것도 들먹이면서 저보고 싸가지가 없대요. 결정적으로 어제 싸우게 된 계기가 제 회사가 외근이 좀 있어요. 업무 특성상 개개인 외근이 아니라 전체 인원 다 같이 이동해야 해요. 그래도 그동안은 어찌저찌 당일치기가 됐는데 이번에 가는 건 제주도라 회사 야유회 겸 2박 3일로 다녀오기로 했어요. 그런데 어머님이 그거 들으시고 일 끝나면 따로 올라와서 남편 챙겨주면 좋겠다 하세요. 남편 자치 경력 있거든요. 그래서 저 없이도 밥 잘 해 먹어요. 그래도 정 걱정되시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 없는 동안 어머님 댁에서 출퇴근 하라고 할게요 했다가 남편이 알고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했어요. 남편이 그래요 어떻게 한 번을 앉아주고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요. 저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. 한 번을 못 이겨 먹는 논리를 왜 자꾸 들이미냐고요. 전 딱히 이겨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싫은 걸 싫다고 하지 어떻게 해요?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게 구는 것도 드물다느니 어쩌니 합니다. 제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 고칠게요. 근데 제 잘못 없다고 하면 남편이랑 2차전 하려고요.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